벽힐 왼쪽 힐 둘러봐 둘러봐 내려온다 둘러봐 났겠다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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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덕이었어 언덕 끝잡혀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이다 가이베스 나갈거임 택핑 2개 패스 등지 재직 패스 패스 안했다 빠로 중중중중 벙커 있었대 벙커 패스 이제 패스 패스 이제 패스 패스 오 포 길기요 엠마와나 포고나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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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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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죠 그죠 강하죠 강하죠 강한 멤버 야 마우스 보자 나도 패스 듬지지직 패스 이 사람 패스 바로 하자고 중차 패스 패스 중핀 2개 올라가 중핀 2개 나 포로 나간다 아 ㅈ 됐다 짝병같아 아 언덕 아 언덕으로 단체 오르마 단체 벽 큰암반 큰암반 달리는 롱바디 도둑이 났다 아니 사무늬 도둑이 났다 온다 저 반인데 근접해 작아나 있었는데 작아나 있었다 설 해야되는거 아닌데 좋고 예 쓰나 봐볼까 썰해볼게요 꼭 빠져 휴대기 쓰나져만 빠져 그 파서 파서 적을거 없습니다 서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서판이 짝짜만 봐주면 될거 같은데 짝짜빼왔다 짝짜빼왔다 해머라 벽필 왼쪽필 둘나바 둘나바 내려온다 둘나바 짝짜빼 도둑이 와 이분 근데 쌈독팬인가보네 백성춘 주물배작은 먼저 패스됐다 패스 쌈독풍 오 나이스 빛 나온다 어디가 어디야? 다 컷이야 다 컷이야 아 뭐야 당겨 당겨 나갔다 나갔다 끈 갔다 끈 갔다 도 레이 나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 탭핑 2개 패스 됐다 패스 패스 중당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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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본다 얘 중당층 나 안 본다 나가줄게 2층 따줄게 오 꽃게스트 뭐야 야 그거 필이야 잡았다 잡았다 갑박 중 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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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필 아 갑박 갑박 필박 필박 오우 필박 필박 있어 필박 오우 옥신했다 칼란은 어디야? 하나 모르는 중 단층 누구? 우리야 우리 뭐 아니? 뭔가 큰 안에서 낚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? 이분 옛날 눈형 클랜인데 이거 마크 나 찍지 않냐? 이거 옛날 눈형 클랜이잖아 거기 맞지? 이 클랜 이름 뭐더라? SF 뭐였는데 이 아이디가 눈형 아이디인데 중장 도전 도전 공격 도전 아군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공격도 센 사람들 와가지고 파이팅 중독에 패스 빡사 패치 오고 있어야겠다 바로 클라로 88m 포거나 단첨 포거나 기동량만 1개 더 와 우물 앞에 세 우리 오른손에 핸드 뭐야 2층이랑 짱팀 다 정심네 아 뭐야 이거 짝짱이 아아 씨 와 우리 형 우물 있었는데 상대방 다 그냥 클라로 다 찌르네 우물 안 보고 이거 중독 나 바로 나가 짝게 안 막아놔 우물에서 스나 소리 났는데 막 펑펑 저저저 언덕 작업해드림 짝게 안 막아놔 아 짝게 안 막아놔 짝게 안 막아놔 피폭 중불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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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 왜 이렇게 많아 작업 좋았어 셰핑 하나 패스됐다 패스내줌 패스 나왔다 나왔다 덤지직 나오 중단층 메탈포가 하나 중단층 중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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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 잡았고 큰아 큰저 큰저 뭐야 트래밍 못해 어? 중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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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숨먹어 죽은거 이거 언덕이었어 언덕 끝장빛이 중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놓다 가벼운 수납 나갈거인 팔 플랍뱅 두개 큰일나 별로 없다 개구리 어 나 보이는구나 와봐 누나 컴온 클라프가 나 아하 와 지금 척 배불로 와봐 왠지 부숴 빤 빤 빤 빤 빤 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저 차에 4명이나 있어 야 핸드 누구게 어 바이님 하여 무페인이 맞췄으여 뭐야 이거네 좀 존나무 안다 이거 편야빈 오다 가바꼬아나 맴마하나 갑박 갑박 불레 갑박 어 잠깐만 메모 땜에 안보인다 어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우 나이스 오늘 뭐야 해 돌격 돌격 한번 받쳐줌다가 어 어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